저 오늘 드디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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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 바꾸러 가요 제가 아이폰 12 프로 사전 예약 때 사전 예약을 했는데 오늘 바꾸러 갑니다 어쩌다 보니? 늦었어요 가볼게요 가볍게 시켰다면 기대가능의 위험도 안녕하세요 이거 넣으면 이거 비용한다고 제가 들고 있어요 지금 그 LG에서 요금장 안 받지 않더라구요? 어... 6만9천원 아 이거 아빠가 해줘 뭘 아빠가 해줘? 요금 납부 요금 납부? 야 온정이 나 진짜 나아있는 줄 알았어 지금 이거 괜찮은 거 아니야? 아직 현장인데 난 진짜 나아있는 거 아니야? 집에 왔구요 제 원래 핸드폰은 아이폰 8 플러스구요 이건 뭘까요? 5G 하나... 꺼내보겠습니다 액정 필름 2개 케이스 오 카드 케이스 카드 케이스 젤리 케이스 그리고 대박에 아이폰 12 프로 그래파이트 256기가 제가 이걸 이렇게 까려고 대리점에서 안 깠어요 깔게요 나 이게 궁금했어 까는 게 어떻게 까지는지가 궁금했어 음 아찜 모습부터는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얇네 각지네요 제 손이 따뜻하고 차가워서 이렇게 생기고 카메라 3개 그래파이트 약간 회색에 옆에가 블랙같이 여기 색깔이 좀 제대로 보이시나요? 노래 불러오시면 돼요 아찜 모습부터는 눈에 찍는 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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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악 나 이거까 진짜 싫어 아아악 오빠가 보여요? 이렇게 깔끔한 화면이구요 그 유심 끼는 그 친구 있잖아요 이거 핀이랑 케이블 하나 들어있구요 저는 그럼 지금 한번 유심을 끼워볼게요 이렇게 하고 이거는 여기에는 우측에 있는데 이건 왼쪽에 있네요 좌측에 이것도 색깔이 다르네 켜볼게요 이 사각 때문에 산 거지? 이건 켜질 때 약간 하얀 화면인 것 같은데 이건 까만 화면이네 헬로우 안녕하세요 위로 쓸어 올려서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 이건 한국어 아닐까 한국어 설정하고 아 이거 그냥 누르네 아 이거 하면 한 번은 된다고는 하는데 맞아 그런데 세 번 쓰는 느낌이 없대 왜냐면은 아 맞아 나 그걸 싫어해서 내가 세 번 쓰는 느낌이 없대 그냥 수동 설정할게요 저는 몇 분 걸릴 수 있대요 이제 세 번 쓸 수 있대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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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스 아이디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저 이거 처음이예요 시작해 볼게요 앱 및 데이터를 전송하지 않음이 맞지? 로그인을 할게요 최신으로 그냥 계속 이거 뭐야? 아 계속 역시 아이폰은 처음에 사면 할게 많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저는 다크모드보다 라이트모드를 더 좋아해요 그럼 표준으로 볼게요 시작하겠습니다 딱 기본의 그 상태에요 한번 얼굴인식 해볼게요 오! 바로 풀렸어 그냥 빠르네 보셨어요 여러분? 보셨어요? 진짜 바로 풀려요 바로 이게 전 아직 익숙하지 않아질 것 같아요 여기랑 여기 왜냐면 저는 원래 아래에서 올라오는 거였거든요 그게 없어서 익숙하지 않을 것 같고 일단 앱 같은 건 이따 받는 걸로 하고 케이스를 끼울까요? 아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게 딱 이게 이것만 들어있긴 하네요 보호필럼만 그냥 아 이게 홈버튼이 없구나 그래서 이것밖에 없어요 그냥 맞추기 더 힘들겠다 구멍이 하나여서 다크모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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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당황하지마요 살짝만 살짝만 살짝씩 엄청 상당히 미는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들어주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외곽부터 다시 붙여줘요 그러면 아주 완벽합니다 어때요? 이 정도면 닦는 거 없이 스티커도 없이 이 정도면 거의 완벽에 가까운 거 아닙니까? 인정 인정? 임은정이라고 한 거 아니지? 임은정 한번 그래파이트에 이 색상이 어울리는데 한번 껴 볼게요 젤리 같은데 굉장히 딱딱해 이런 식으로 귀엽다 빨리 커졌네 오 괜찮아요? 잘 어울리는데? 잘 어울리지? 한번 카메라도 보여 드릴게요 이게 그리고 광각이 이렇게 오네요 어떻게 여기 있는 것까지 보이지? 광각이 있고 당연히 형태도 되고 다른 것도 다 똑같이 있습니다 화질은 오케이 60프레임까지 있네요 일단 이 정도로 한번 해보고 두께를 비교해 보면 제가 보기에는 팔 플러스부터 얇기는 것 같아요 무게는 거의 비슷한데 제 생각에는 얘가 더 무거운 것 같아요 얘 익숙해서 그런가 오빠가 한번 저는 여기서 제일 많이 달라진 게 뭐냐면 지문 인식 페이스 인식 그게 제일 많이 달라졌어요 아 핸드폰 달라진 점이 카메라가 가로에서 세 개가 됐어요 오빠 불 한번만 꺼줄 수 있어요? 이게 야간 모드예요 이게 끈 거 끈 하면 5초동안 이건 약간 삼각대를 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네요 그래도 빛이 확실히 많이 들어온다 이게 전이야 이게 최대의 초도 밝기 따라서 알아서 정해주네요 최대 1초 아까는 최대 5초였는데 지금 최대 1초고요 차차 얘네랑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차차 얘네랑 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언박싱과 나름의 비교는 해봤고요 크기는 한 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눈대중으로 화면 비교 근데 단점 여기 하얀색에 이 카드가 들어갈 때는 그렇게 큰 이질감 같은 게 안 들어갔는데 블랙에 들어가니까 촌스러워 보여요 매일 다신이 이렇게 셀카 찍고 이렇게 거울샷을 찍는다고 했을 땐 되게 내가 촌스러운 사람이 된 느낌일 것 같아요 이 카드가 카드 색깔 때문에 네 카드가 문제겠죠 그래도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이렇게 두고 한 사전예약한 지 두 달 정도 됐죠 두 달 만에 드디어 받았습니다 기분은 원래 사실은 초반에는 이게 최신폰이니까 너무 갖고 싶고 진짜 당장 갖고 싶고 당장 언박싱 하고 싶고 왜 나만 못 받았나 했는데 일주일 2주일 3주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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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폰 13에 바꾸면 되지 뭐가 필요가 있겠어 소유욕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남들이 다 갖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막상 받으니까 좋네요 좋은 거 맞아 전 이 각진 게 좋아요 세븐이랑도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이건 좀 커보이죠 이렇게 하면 저는 이 크기도 사실 좋았는데 이것보단 살짝 크고 이것보단 조금 작은 테네스 정도 크기를 바랐는데 그러면은 아예 그냥 12를 사야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싫고 해서 만족합니다 단점이 생겼어요 이건 뒤에가 반질반질해서 카드를 끼고 뺄 때 소리 같은 게 안 나고 되게 스무스하게 그냥 뭔가 쓱쓱쓱 뻗었는데 이거는 소리가 들려 이런 서곡서곡 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뒤에가 무광이어서 카드를 넣고 싶지 않은 마음이 방금 생겼어요 디스 날 거 같아 뒤에는 차이가 3개가 좀 확실하죠? 여보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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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 그럼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